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드디어 비밀병기 새로운 강력한 카드를 공개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이번에 새롭게 영입을 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뒤에 소상하게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고 이 소식에 홍준표 후보가 발각 뒤집어졌죠 홍준표 대표가 왜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사실상 이번에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윤석열 후보가 합류한 새로운 강력한 비밀병기는 바로 홍준표를 당대표로 만들었으며 그동안 홍준표를 열렬히 지지했던 고로 보수정당 국민의힘과 그전에 새누리당 또 한나라당에서 무려 회원들만 30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분이 홍준표를 지지하다가 이번에 강력하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자 이 소식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조직력으로 홍준표 누른다 윤석열 30만 조직 달인 영입 조직력에 처첨을 맞춰 양강 허무는 전략 30만 회원 거느린 조직통 이영수 영입 윤석열 보수 톱밭 TK서 압도적 지지 기대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다 조국 수혹 논란의 홍준표 지지율 정체 직면 자 홍준표는 조직 열쇠지만 경험 개인기로 승부하겠다 인제풀 걱정 마라 팔이 돼 꼬이진 않아 라고 말하고 있지만 소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항상 홍준표 편이었던 30만 명의 막강한 조직을 거느린 이영수 회장이 드디어 윤석열에게 공식 합류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 측에 합류를 한 윤석열 캠프가 공개적으로 그 카드가 누군지 강력한 비장의 무기 비밀병기가 누군지를 공개한 이영수라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번 경선 전략을 조직력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이며 양강 경쟁 상대인 홍준표 위원이 상대적으로 조직력 측면에서 약한 만큼 조직력을 통해 당심을 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대장동 특혜 의혹과 윤 전 총장을 향한 고발 사주 의혹으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윤 전 총장의 보수표가 결집하는 조직입니다 여기에 조직력을 더해 윤석열 홍준표 양강 구도를 윤석열 원톱 구도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는 장막 속 실세로 불리는 이영수 뉴 한국의힘 회장을 최근 조직지원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이영수 회장은 1992년 14대 대선 때부터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 유세지원특별본부장 등을 역임하는 등 야권에서 손꼽히는 조직의 달인 선거의 달인이다 이영수 회장은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측면 지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직구성 관리 역량이 뛰어난 조직통인 이영수 회장이 이끌고 있는 뉴 한국의힘은 전국 18개 지부에 250개 지회 20여 해외 지부 등 총 30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수진영 최대 조직이다 매머드급 캠프인데다가 이 조직이 전국에서 동시에 다발 움직이 시작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천근만마를 얻게 되는 사입니다 뉴 국민의힘은 저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윤석열 후보가 숨은 장막의 실세 숨겨져 있던 비장의 카드가 공개된 이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영수 뉴 한국의힘 회장과 통화를 해서 조만간 저도 윤석열 캠프 측에 합류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수 회장 특히 본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이 절반에 이르기 때문에 뉴 한국의힘이 가세하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이 홍준표 위원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된다는 점에서 양강 구도가 허물어지고 윤석열 대세론을 재조모할 가능성이 있다는 간축이다 윤석열 캠프는 1차 경선 레이스에 참여했던 박진 위원과도 손을 잡았다 외교통인 박진 위원의 윤석열 지지 선언으로 외교 안보, 외교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윤 후보가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홍준표 위원은 윤석열 전 총장에 비해 조직력이 열세인데다 조국 수혹 논란으로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빠졌다 특히 달변인 홍 위원은 당초 TV토론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위원은 대구 지역을 흩다시피 곳곳을 샅샅이 누비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TK 지역 민심은 여전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여론조사 기간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위례로 9월 5주차 차기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직전 조사 9월 2주차보다 대국 경북 지역에서 10.6포인트 상승한 43%를 기록했다 홍준표 위원은 17%에 그쳤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버스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직전 조사보다 6.6포인트 상승한 54.8%를 기록하며 50%선을 회복한 반면 홍준표 위원은 2.6% 하락한 28.7%로 30%대가 무너졌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위원의 지지율이 윤석열 총장보다 높게 나타나는 여론조사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데다 윤석열 전 총장의 실수가 잦고 비호감도 높게 나타나 조직력 못지않게 개인기도 중요하다 라는 것이 홍준표 캠프의 생각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 홍준표 후보는 철저하게 홍준표 당대표 때도 홍준표를 도왔고 또 그전 대선 때도 홍준표를 도왔고 오로지 홍준표를 도와주던 선거의 달인 조직력의 달인인 뉴 한국의힘 이영수 회장이 윤석열 캠프 쪽으로 영입된 것에 대해 홍준표 위원은 심한 배신감을 느꼈으며 홍준표 위원은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결국 선거의 달인 조직력의 달인인 뉴 한국의힘 이영수 회장이 윤석열 후보 측으로 간 것에 대해 매우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서 사실상 윤석열 캠프의 막강한 선거 달인 조직의 달인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뉴 한국의힘 이영수 회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영수 회장은 그동안 홍준표의 실수에서 나는 더 이상 홍준표를 지지할 수 없었다 또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윤석열밖에 없다 우리 국민의힘과 또 보수 우파 지지 세력들은 윤석열 캠프를 강력하게 밀어야 한다 고로 심사에 습고를 많이 하다가 윤석열을 밀기로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조만간 저도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기로 이영수 회장과 전화통화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